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가시독 팟캐스트 수업. 오늘은 챕터 2 수업을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펼쳐보시면 뭐라고 쓰여있나요? 네. 고레와 난데스카? 그렇죠. 난데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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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레와 난데스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네. 학습 목표 보시면 고레, 소레, 아레, 노레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네. 저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이거를 고수와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그저언을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코, 소, 아, 도, 이, 그, 저, 어, 는. 맞아요. 고수와도.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이 나나 봐요. 네. 생각이 났어요. 네. 자, 고수와도. 오늘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라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인, 무엇무엇의 겉 등등 다양하게 쓰이는 노의 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네. 자, 먼저 73쪽 단어정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위에서부터 하나짱이 먼저 읽어볼게요. 네. 고래. 그렇죠. 고래는? 이것. 그렇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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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스카? 이렇게 이 목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갑자기 남자가 명태어나왔어요.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넌. 안 되겠습니다. 그 목소리 그대로 가주세요. 안 돼요. 자, 넌.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니나니 이거. 네. 나니나니 말고 난. 난. 무엇이란 뜻이고요. 네. 그 뒤에 소래. 소래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의, 오늘 많이 나온다고 했죠? 네. 노. 노. 무엇무엇의 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노고요. 네. 다음은? 니홍고. 그렇죠. 니홍고. 니홍고. 이것도 내음절. 니홍고. 그렇죠? 니홍고. 그렇죠. 일본어. 네. 네. 그 다음은? 홍. 홍은? 홍. 오늘 넌. 홍. 발음이 참. 홍. 오늘 제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 홍. 홍. 맞는데요. 홍. 홍는 책이란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은 고래. 소래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 아래는 저것. 그 다음에 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네. 나니나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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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 무엇무엇 도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상. 그렇죠. 상. 상.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누구누구씨. 네.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 나왔네요. 도모다치. 그렇죠. 도모다치. 도모다치. 그리고 그 밑에는 누구누구의 것입니다. 노. 데스. 그렇죠. 하나. 노. 데스. 그러면 하나 거예요. 아. 이것도 좀 이상하다.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은데요. 싫다 좀. 그렇죠. 저희 싫어하는 거. 와따시 노. 데스. 와따시 노. 데스. 하나 노. 데스. 하나 노. 데스. 와따시 노. 데스. 와따시 노. 데스. 그렇죠. 와따시 노. 데스. 누구누구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화. 대화는 그럼.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타까나 나왔다. 네. 가타까나 나왔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노. 또. 그렇죠. 노. 또. 노. 또. 중간에 장음 들어간 거 꼭 잘 살려줘야 돼요. 노. 또. 노. 또. 노. 트. 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렇게 단어 공부해봤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 문장씩 짚어보면서 같이 읽고 또 문법 설명해드릴게요. 네. 네. 66조부터 볼게요. 네.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네. 고래는 이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보통 고래라고 하게 되면은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거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네.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거.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한테는 약간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고래라고 해요. 네. 고, 소, 아, 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고래, 소래, 아래, 노래, 어느 것까지 이, 그, 저, 어느 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는 고래예요. 네. 저한테는 지금 여기 있는 책이나 연필이나 다 고래라고 하면은 하나짱한테는 뭐가 될까요? 소래. 그렇죠. 네. 어휴, 하나를 가리치면 열을 안 하네. 고래, 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좀 약간 멀리 있으니까 소래. 소래. 그리고 우리 둘한테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더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는 아래, 아래가 되겠고요. 여기 있지 않는,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느 것이라고 물어볼 때는 노래. 도래.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제가 연필 좀 집어줘. 연필이 많이 있는데 연필 좀 집어줘. 하면은 어느 거라고 물어볼 때 도래. 도래. 아니면 도래 데스까?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이렇게. 아, 도래 데스까? 도래 데스까? 소래 데스. 그거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하나짱이 좋아하는 난이었어요. 난. 넌. 난 데스까? 그래서 난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 데스까? 라고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고래와 난 데스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이 내지는 이이에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 없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아니요.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하이나 이이에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고래와 소래와 아래와 나니나니です.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7페이지 보시면 소래와 니홍고노 환데스. 소래와 니홍고노 환데스. 그렇죠. 니홍고노 환데스. 니홍고노 환데스. 자, 발음 은 이 두 번 나왔잖아요. 지금 니홍고에서는 이응에 가깝게 발음을 했어요. 근데 혼 같은 경우는 니은에 가깝게.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앞서 발음 은에 대해서 배웠을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행 앞에서는 니은으로 읽히고, 이응으로 읽히고, 미음으로 읽히고. 이거를 다 외우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발음할 때마다 그걸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내가 스스로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니홍고노 환데스. 니홍고노 환데스. 그렇죠. 자, 그렇게 소레와 니홍고노 환데스에서 소레는 아까 그것이라는 거 배웠고요. 자, 여기서 고레와 난데스까라고 물어보면은 고레와 라고 같이 딱 붙어서 앉아있을 경우에는 고레와 난데스까라고 하면은 고레와 무언 무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고레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상대방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레와. 그렇죠. 소레와. 아까 좀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니홍고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일본어란 뜻이에요. 아. 일본어가 한자로 일본어라는 한자로 써서 네. 니홍고라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네. 자, 그렇게 나라 이름, 니홍이라는 나라 이름,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뒤에 고, 어 를 붙이니까 일본어 가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국어는 강콕구고 이렇게 강콕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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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나라 이름 뒤에 고 를 붙이면 그 나라 언어를 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만 붙여주면은. 그렇죠. 그런데 예외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영어. 네. 영어는 미국어지만, 미국의 언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도 미국어라고 안 하고 영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것처럼 아메리카고가 아니고 에고. 에고. 그렇죠. 영어를 그냥 그대로 한자를 읽어줘서 에고라고 표현을 해요. 아, 요거 기억해야겠네요.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메리카고 데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한국 사람이 미국어 공부해요라는 거랑 똑같은 인상을 주게 될 거예요. 미국어. 네. 자, 그 다음, 니홍고노 홈데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에 니홍고 일본어, 그 다음에 홈 책이라는 표현 사이에 노가 들어갔어요. 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본어 책이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쓰인 노는 명사가 명사를 꾸밀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뭐냐면 홈, 책은 책인데 무슨 책이냐? 일본어 책이다. 좀 더 구체화해 줄 때 이 노를 중간에 넣어주기도 해요. 혹시 그러면 노를 빼면 이상해질까요? 네. 니홍고홍 그러면은 일본어로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가 두 개 나열될 때 어느 한쪽 명사가 어느 한쪽 명사를 꾸며준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노를 꼭 넣어줘야 돼요. 꼭 넣어줘야 되겠네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일본어의 책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일본어 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말로 해석을 할 때는 노를 해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네. 그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네. 아레 모 시우 산 노 홈 데스까? 아레 모 시우 산 노 홈 데스까? 네. 아레 모 시우 산 노 홈 데스까? 아레 가 나왔어요. 네. 저것이라는 저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네. 자, 보통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 모두한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아레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레 모 에서 모 는? 음아 도. 자, 무언 무언 도. 아레 모 시우 산 노 홈 데스까? 저것 도 시우 씨의 책입니까? 저런 조사 도. 그 우리 오늘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상 은 누구누구 씨. 네. 그것도 물론 배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우 산 노 홈 데스. 아까 일본어 홈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홈.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누구의 책이죠? 지금 시우의 책이잖아요. 그랬을 때 시우상의 책입니다. 누구 누구의 것이다. 책을 좀 더 구체화해 준 거죠. 책을 좀 더 소유자 소유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때 시우산 노 홈. 시우산 노 홈. 그렇죠. 이렇게 노가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음 또 나올 거예요. 노가. 네. 다음 분장. 도모다치 노 스미스 노 데스. 도모다치 노 스미스 노 데스. 네. 친구인 스미스의 것입니다. 두 번 나왔어요. 그렇죠. 친구 스미스 거예요. 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친구인 스미스의 것입니다. 이렇게 노가 두 번 쓰였는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네. 먼저 맨 앞에 도모다치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도모다치라는 표현 이외에도 유짐 이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유진. 유짐. 유짐. 친구 우자. 네. 벗 우자. 사람 인자 써서 우인이라고 써서 유짐이라고 읽는데요. 보통 널리 도모다치라는 말을 더 널리 쓰고 유짐은 좀 더 문어체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좀 격식이 있는 말툴일 경우에는 유진. 그래서 회화체에서 우리가 유진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화를 할 때는 도모다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베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베프는 신유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 번만 발음해 주세요. 신유. 아 신유. 그쵸 신유. 신유. 그쵸 신유. 뭔가 믿으신 자? 를 썼을까요? 친할 친자를 썼어요. 친할 친자에 벗 우자를 써서 신유라고 발음해요. 신유. 하나짱은 저의 친한 친구의 베프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친구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소급 친구도 있잖아요. 소급 친구는 오사나나 지미라는 표현을 써요. 오사나나 지미. 네. 오사나나 지미. 오사나나 지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오래된 친구예요. 라고 할 때 오사나나 지미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도모다치 노 스미스가 나왔어요. 친구인 스미스잖아요. 즉 스미스는 스미스인데 어떤 스미스냐. 내 친구인 스미스다. 즉 도모다치하고 스미스가 동격인 거죠. 네. 그럴 때도 중간에 노를 한 번 더 붙여줘요. 즉 명사와 명사가 나열이 될 때 노를 붙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어에서 특히나 동격인 경우에 내지는 명사가 어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문법일 경우에는 노를 붙여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도모다치 스미스 데스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도모다치 노 스미스 데스. 내 친구인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스미스 노 데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노는 뭘까요? 겉. 그렇죠. 뭔무었의 겉. 누구누구 거예요 라고 할 때 누구누구의 것이에요 라는 뜻을 쓸 때 다레다레 노 데스 스미스 노 데스 그러면은 스미스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따시 노 데스 하게 되면 제 것입니다. 그러면 제 겁니다. 아났다 노 데스. 당신 것입니다. 그렇죠. 노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명사를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명사를 포함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포함을 해주는. 그렇죠. 자 이렇게 본문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 챕터2 두 번째 시간에서는 똑같이 패턴 톡톡 그리고 문제 척척 가지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예습 복습 많이 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